저희가 알기로는 북한 시장민들이 연백 쪽에 그리워서 비슷하게 조성하는 시장이라고 들었는데 맞아요? 네. 저희 아버님들이 연백인데요. 다 피나고 오셔서 여기에 있던 사람들은 다 농사가 거의 있는데 농사가 없잖아요. 그러니까 뭐 해서 먹고 자라요. 그러니까 이것저것 장사를 시작을 해서 한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 다 이 배롱이 시장을 털을 잡아서 밀려서 이렇게 해서 장사를 시작했던 것입니다. 조성이 많네. 연백 쪽이 그리워서 제비들도 좋아한다고. 제비가 항상 못 될 때만 다 와가지고 특히 여기 저희 집 청아 보면 제비집이 있어요. 1500명에서 지금 고등에서 나온 사람이 42명 남았어요. 그냥 자유스럽게 좀 왕래 그거나 하나 해결해주면 더 이상 바를 게 없겠다. 야 진짜 크다. 나 이렇게 크고 처음 봤다. 땡큐 땡큐. 또 그 더 전병 가시니까. 야 예술이다. 꿀이 입가 많아도 좋다. 또 이 꿀이 많이 없거든요. 아시죠? 반 이상은 그냥 전병만 먹어. 그런데 한 입을 씹자마자 꿀이 나오네. 또 먹어요? 이게 옛날 핫도그야. 머스타드나 칠리는 요즘 느낌이고. 그렇죠. 개척이. 설탕을 제가 뺄 수 있어. 설탕. 설탕? 아, 잠깐만. 설탕이 먹었어. 저도 한번 일단 그냥 먹어보고. 개척 먹을게. 음. 이게 옛날 맛이죠? 옛날 핫도그 맛. 진짜 옛날 핫도그다. 와, 진짜 장난 아니다. 호떡 먹고 나서 넘어설 줄 알았는데. 쉽게 넘어가지. 맛있다. 반죽이 되게 맛있다. 저희 회장님한테 문자 왔는데요. 지금 안녕하세요. 강화도에서 여행은 어떠신가요? 따뜻한 곳에서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는 분이 있습니다. 그분과 만나 한반도 선의 역사에 대해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누어 보세요. 감사합니다. 소원을 응원해 주세요.